찰리 멍거도 돈 버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젊은 시절 이후 계속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재산을 모으는 법칙을 배우지 못했거나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너희 각자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꾸준히 실천하라. 첫째,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둘째, 지출을 조절하라. 셋째, 돈을 불려라. 넷째,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다섯째, 집을 장만하라. 여섯째,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일곱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이 책을 재테크의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특히 찰리 먼거가 2007년 버크셔 해소회의 주주총회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이 한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내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2. 예산을 이렇게 세워 지출을 조절하라. 3. 돈을 불려라. 이 원칙을 적용하라. 4. 무엇보다 원금을 잃지 말고 지켜라. 5. 집을 장만하라. 6. 노년을 대비하라. 7. 정말 중요한 것은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주 보잘것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이 도시의 그 누구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날가 빠진 돈주머니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늘 텅 비어 있어서 지긋지긋했던 돈주머니였죠. 짤랑짤랑 그 맛소리가 들리도록 돈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두툼하게 채울 방법을 끈질기게 찾아냈고 모두 7가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7일에 걸쳐 하루에 하나씩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해줄 지식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면 주저없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돈주머니 안에 부자가 될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먼저 현명하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결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비결을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줄게요. 이는 부의신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첫 디딤돌을 밟지 않고선 아무도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비결.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아카드는 생각에 잠긴 두 번째 줄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훌륭한 친구여. 자네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점토판에 기록을 새기는 필경사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그 일로 돈을 벌었네. 자네에게도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열려 있어. 아카드는 뒷줄에 앉은 불구스름한 얼굴의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는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전 백정입니다. 농부들에게서 염소를 사서 도축한 뒤 고기는 주부에게, 가죽은 재화공에게 팝니다. 자네도 땀 흘려 돈을 버는군. 나처럼 성공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렇게 아카드는 각자의 생업을 하나씩 물었다. 모두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가 입을 열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노동과 장사로 돈을 법니다. 각자 돈을 버는 방식이 돈이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줄기의 일부가 주머니로 흘러들게 합니다. 능력에 따라 주머니에 고이는 돈의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카드의 말에 수긍했다. 여러분 각자가 재산 모으기에 나서고 싶다면 일단은 이미 가진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 장수라고 밝힌 초라한 차림의 남자를 향해 물었다. 자네가 매일 아침 바구니에 달걀 10개를 담고 매일 저녁 9개를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바구니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달걀이 쌓일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넣은 양보다 꺼내는 게 하나씩 적으니까요. 아카드는 웃으며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주머니가 홀쭉한 분 계신가요? 처음엔 그 말이 우스웠는지 사람들은 킥킥거렸다.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지막엔 장난스레 주머니를 털어보이기까지 했다.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이제 얄팍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하죠. 달걀 장수에게 일러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동전 10잎을 넣을 때마다 9잎 이상 꺼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가 곧 불룩해질 것입니다. 그 묵죽한 주머니를 쥐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마음까지 흡족해질 테니까요. 제 말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치부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저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주머니가 홀쭉하고 쓸 돈이 없어 한탄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주머니에 넣은 돈의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자 주머니가 점점 불룩해지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까닭은 모르겠으나 번 돈의 10분의 1을 남기기 시작한 뒤로도 예전처럼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전보다 더 쉽게 굴러 들어왔어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자에게 재물이 끌리는 건 분명 신의 이치인 듯합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빈 사람은 돈이 피해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건 무엇인가요? 더 좋은 옷, 값진 보석, 맛난 음식처럼 당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인가요? 그런 건 곧 사라지고 잊히고 맙니다. 아니면 재산이 되어줄 것들, 현금, 토지, 가축, 수익을 내는 투자인가요? 주머니를 떠난 돈은 순식간에 사그라질 욕막을 만족시킬 뿐이지만 주머니에 남은 돈은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를 불룩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비결은 열립을 벌 때마다 아웃립만 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결국 금보는 자신이 버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조절하라. 둘째 날, 아카드가 입을 열었다. 어떤 분들은 벌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합니까? 라고 제게 물으셨죠. 어제 보니 여러분 주머니가 모두 홀쭉하던데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청중이 화답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버는 돈이 다 같진 않잖아요.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법니다. 부양해야 할 식구가 더 많은 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주머니는 모두 똑같이 홀쭉하네요. 이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실을 알려드리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수 지출이라고 부르는 돈은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덩달아 불어납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족 각자에게는 현재의 수입으론 다 채우지 못하는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욕망을 채우느라 버는 돈을 몽땅 쓰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누구나 끝없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제가 재산이 많으니 욕망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산입니다. 제 시간도, 힘도,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열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릴 들판마다 이미 잡초가 무성하듯 인간의 욕망도 거침없이 자라납니다. 욕망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없앨 만한 규칙적인 지출이 금방 보일 것입니다. 푼돈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데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하나 점토판에 기록하세요. 그 중 꼭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9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고르세요. 나머지는 채우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많은 욕망 중 일부라고 여기면서 지우세요. 그런 다음 꼭 필요한 지출을 예산으로 잡으세요. 주머니를 불려주는 그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소비충동 대신 돈주머니를 살찌우겠다는 욕구를 채우세요. 예산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수정해 나가세요. 예산을 길잡이 삼아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세요. 이때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장포를 입은 이가 일어나 말했다. 전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한다는 예산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간 재미는 싹 사라지고 집 나르는 당나귀 신세가 될 테니까요. 아카드가 그에게 물었다. 자네 예산은 누가 짜나? 제가 직접 짜지요. 그가 대꾸했다. 아카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나귀라면 사막을 가로지를 때에 보석, 양탄자, 육중한 금괴를 짐에 싣겠나? 아니지. 생존에 필수적인 건초, 곡식, 물통을 준비할 것세. 이처럼 예산을 짜는 것은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네.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네. 예산이 있으면 주머니 불리기에 도움이 된다네. 예산 안에서 필수품을 사고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지. 또한 예산 덕분에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소중한 꿈을 실현할 돈을 모을 수 있고 어두운 동굴에 새어 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예산은 자네의 재정 상태를 환히 비출 것세. 예산을 통해 지출을 통제하면 불필요한데 돈을 쓰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보람찬 목적에 돈을 쌓을 수 있지. 그러니 현명하게 예산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아카드는 고개를 돌려 학생들에게 예산 수립의 요령을 알려주었다. 이것이 얇은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먼저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즐거움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을 반영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입의 10분의 9 이하로 지출을 관리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셋째 날 아카드가 청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얄팍하던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고 있군요. 여러분은 수입의 10분의 1을 꾸준히 저축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재산을 지키려고 지출도 절제했죠. 이제 그 돈을 불려나갈 방도를 국내해 봅시다. 주머니에 돈을 쌓아두는 건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번 돈 일부를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시작일 뿐이에요. 돈이 돈을 벌어야 재산이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곡차곡 모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저희 첫 투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방패공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처음 수익을 냈어요. 그는 방패 사업을 위해 매년 바다를 건너온 구리를 한가득 샀어요. 늘 구리 살 돈이 모자라 여유자금이 있는 이들에게 빌렸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빌린 돈으로 방패를 만들어 팔고 후한 이자를 얹어 갚곤 했으니까요. 제가 그에게 돈을 댈 때마다 그는 이자까지 붙여서 빌린 돈을 갚았죠. 제 돈도 불었지만 이자 수입도 꾸준히 늘어갔어요.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제 주머니로 돌아오는 게 가장 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는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두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버는 돈, 끊임없이 그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입원이 있느냐로 결정되죠. 누구나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해요. 일하거나 여행을 가도 꾸준히 돈이 벌리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수익성 높은 자산을 확보했어요. 그 수입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큰 부자라고 부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에 대해 처음 배웠어요. 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자금이 불어나자 대출과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렸어요. 처음엔 수입원이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곳에서 돈이 흘러들어와 황금빛 물줄기를 이루더군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될 지경이었어요. 보잘것 없는 수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날 위해 일하는 황금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저마다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이 다시 돈을 법니다. 그들과 그 자식 그리고 자손들이 대대로 저를 위해 뛰고 있어요. 그들이 힘을 모아 버는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돈이 돈을 버는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현명한 투자가 자금을 얼마나 빨리 부를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농부가 첫 아들을 얻자 대금업자에게 은하연립을 맡기며 아들이 20살 생일 때까지 불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대금업자는 4년에 한 번씩 25%의 이자를 붙여주기로 합의했죠. 농부는 아들 앞으로 떼어둔 돈인 만큼 이자를 원금에 보태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이 스물이 되자 농부가 대금업자를 찾아가 맡겨놓은 은하에 대해 물었어요. 대금업자는 농부가 맡긴 돈이 복리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연립이었던 은하가 30.5립으로 늘어났다고 대답했어요. 농부는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당장 아들에겐 그 돈이 필요치 않아 대금업자에게 계속 맡겼죠. 아들의 50살 생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대금업자에게서 은하 167립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자 덕에 투자금이 50년 만에 거의 17배로 불어난 거예요. 이것이 홀쭉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들판의 양떼가 새끼를 낳듯 돈이 돈을 낳게 하세요. 여러분 주머니로 꾸준히 흘러드는 자금줄을 만들어 수입증대에 힘써 보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 원칙을 보았는데요. 첫째는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입니다.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 이상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수입의 반 이상까지도 저축을 해도 됩니다. 둘째는 지출을 조절하라 입니다. 즉 예산짜기이죠. 현대인에게는 카드 자르기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카드만 잘라도 지출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셋째는 돈을 불려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인데요. 즉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또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6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자체가 당연히 나오는 구매 태그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비결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 아카드가 또 강연을 시작했다. 눈에 띄고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면 불운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신이 큰 재물을 맡기시기 전 작은 것부터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투자 기회에 솔깃해집니다. 그런 투자에 열을 올리는 친구나 친척이 함께 투자하자며 열심히 꼬시기도 하죠.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거기에 돈을 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원금마저 잃을 수 있어요. 투자에 앞서 샅샅이 조사하세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만 투자하세요. 단숨에 부자가 되겠다는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 격길로 새지 마세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먼저 그 이상한 능력과 평판,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재산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하든 뒤따를 위험부터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나이처 투자는 당시엔 비극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벽돌공 아즈무르에게 맡겼어요. 그는 배 타고 먼 곳에 가서 페니키아의 징귀한 보석을 사오겠다고 했죠. 돌아와 보석을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페니키아 사기꾼이 유리조각을 보석이라며 팔았더군요. 결국 맡긴 돈을 다 잃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벽돌장이에게 보석을 사오라 맡긴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로 알겠지요. 그러니 내 경험을 교훈삼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판단력만 믿고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지 마세요. 돈을 다루면서 수익을 낸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조언은 여러분이 투자하려던 금액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듣지 않았다면 그 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얇은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주머니를 채운 다음엔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원금이 안전하고 원할 때 회수할 수 있으며 적정 수익을 올릴만한 곳에만 투자해 손실을 피하고 재산을 지키세요. 현명한 이들과 의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들이 지혜를 빌려 위험한 투자는 멀리하고 돈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철칙이고 투자의 대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원칙이죠. 돈을 벌 욕심에 너무나 큰 수익을 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자 전문가와 의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돈을 정말 번 경험이 있는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투자 전문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집을 장만하라 입니다. 아카드가 다섯째 날 강의를 시작했다. 생활비로 수입의 10분의 9를 떼어놓고도 그 중 얼마를 추가로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행복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산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너무 많은 이들이 누추한 집에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비싼 집세에 시달리면서도 아내가 꽃을 가꿀 공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라곤 더러운 골목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터, 아내의 심신을 밝혀줄 꽃밭, 가족의 식탁을 채워줄 채소밥 같은 땅이 없다면 그 어떤 가정도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집 나무에서 딴 무화과, 직접 기른 포도를 맛보는 기쁨이란 자기 집을 갖고 자긍심 있게 가꾸면 자신감이 솟아 다른 일에도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분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다지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가족이 편의실 보금자리를 얻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께서 영토를 크게 넓혀 이젠 집 지을 땅이 많아졌어요. 그 땅을 꽤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대금업자들은 가족을 위해 터전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했음을 보여주면 건축비도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난 후에 갚아 나아갈 금액은 임대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달 갚아 나가면 대출금은 줄고 몇 년 지나면 모두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값진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 왕에게 세금만 바치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현숙한 안에는 강가에서 빨래하는 횟수가 더 잦아질 것이고 돌아올 땐 물이 가득 담긴 염소 가죽 자루를 들고 와 꽃과 채소에 부을 거예요. 보다시피 자기 집을 갖는 건 여러모로 큰 혜택이 됩니다. 월세를 절약하니 생활비가 크게 줄어요.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재정적 이득을 넘어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마련하세요. 이것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아카드는 여섯째 날에도 가르침을 이어갔다. 모든 이는 젊음에서 노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신이 몹시 일찍 데려가지 않는 한 그 여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년에도 적정한 수입을 얻도록 가장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읽히면 세월이 흘러 정신력이 쇄해져도 돈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자 법칙을 깨우치고 점점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앞날을 내다봐야 해요. 확실히 투자하고 준비해서 오랜 세월 안정되게 버틸만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 현명한 계획을 세우기 힘든 노년에도 근심이 없을 테니까요. 미래를 튼튼히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물을 갖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교묘히 숨겨도 도둑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앞날을 위해 집이나 땅을 사둘 수도 있어요. 쓸모있고 가치가 오를 만한 집이나 땅을 현명하게 고르면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기는 커녕 수입을 내거나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대금업자에게 약간의 돈을 맡겨 불려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원리금을 굴려 눈덩이처럼 늘릴 수 있어요. 복리 마법이죠. 구두장인 안산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 그가 8년간 매주 은하 둔입식 대금업자에게 맡겼다더군요. 며칠 전 대금업자가 그에게 불어난 금액을 알려줬는데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4년마다 25% 이자가 붙어 어느새 1040립이 됐다고요. 전 그에게 계속 맡기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12년간 매주 둔입식 꾸준히 맡기면 대금업자가 돌려줄 금액이 내 계산으로는 약 4000립쯤 된다고 했죠. 그 정도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입니다. 아까드는 일곱째 날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오늘은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를 일러주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앞에 앉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어떤 자세와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성공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왜 필요한지 물었더니 버는 돈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전 그런 사람이 대금업자에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수입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수입을 늘려야 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그가 대답하길 한 달에 여섯 번씩 주인을 찾아가 월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퇴짜 받았습니다. 그렇게 졸라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에겐 수입증대의 필수적인 조건 하나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는 불타는 열망 말이죠. 정당하고 고귀한 열망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갈망 말입니다.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는 바람만으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금 5립을 손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발할 수 있어요. 확고한 의지로 금 5립을 모으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10립, 1000립을 모으는 비슷한 방도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뚜렷한 목표 하나를 이루는 요령을 터득하면 더 큰 열망도 성취할 수 있도록 단련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 이래요. 배우고 영략을 키워가며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크게 불려나가는 거죠. 너무나 좋은 얘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재테크 책과 자기개발 서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되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거나 아무리 애써도 이루기 힘든 욕구는 좌절을 부를 뿐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일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법니다. 제가 하루 몇 입 받고 점토판에 글 새기는 변변찮은 필경사였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다른 석이들은 저보다 글을 잘 써서 돈을 더 받더군요. 그래서 최고의 필경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이 어떻게 일을 더 잘해서 돈을 더 버는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에 더 정성을 쏟고 더 집중하고 한결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많은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필경사가 되었어요. 저보다 능숙한 필경사가 없었죠. 실력이 늘면서 당연히 월급도 빠르게 올랐어요. 내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여섯 번이나 주인을 찾아갈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지혜를 쌓을수록 더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기량을 연마하려 힘쓰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장인이라면 그 분야 최고 장인이 어떤 기술과 연장을 쓰는지 배우려 할 테지요. 법관이나 의사라면 동료들과 대우를 나누며 지식을 교환하겠지요. 상인이라면 더 질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구할 방도를 끊임없이 모색할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앞장서서 발전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죠. 예를 들어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는 피하고 능력권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가족을 잘 보살피세요. 유언을 남겨두세요. 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요. 다치거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머니를 불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배움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솜씨를 갈고 닦고 징송받을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원하는 바를 성취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오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이에게 강력히 권하는 돈주머니를 불릴 일곱 가지 비결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빌론에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이 비결들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폐하께서 아끼시는 신민 모두 모두가 사랑하는 이 도시의 풍요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어서 가서 이 비결들을 전파해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죠. 이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즉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비결을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네번째 비결은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입니다. 즉 합리적이지 못한 너무 큰 수익을 쫓지 말고 아는 곳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돈을 과거에 진짜 벌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버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집을 장만하라입니다. 여기는 의견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집은 투자 수익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이 주는 안락함, 안정감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집을 사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서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에 대비하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입니다. 이것도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간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일을 소홀히 하면서 재테크 공부에 열중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고 그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전문가가 되어 충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추가 수입을 얻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곱 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는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었는데요.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된 책이고 다른 책과는 달리 1부와 2부가 나누어져 있고요. 2부에는 각 챕터별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참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도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볼 좋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한 것은 3장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리뷰를 한 건데요. 이 나머지 장에 있는 내용들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으면서도 그 재미 안에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재테크 고수분들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은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항상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